안녕하세요. 지금 어법은 주어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주어동사 중에서도 이제 1번인데요. 영어 독해 첫걸음은 주어동사의 파악입니다. 주어동사 파악하면요. 많은 문장들을, 대부분의 문장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주어동사는요. 그냥 주어동사가 아니고 문장 전체의 주어동사입니다. 이거를 명심하세요. 자 그러면 주어찾기 2단계 방법 소개합니다. 1번 은느니가로 해석되는 부분의 밑줄 쫙. 2번 핵심은 은느니가에 붙는 말입니다. 즉 밑줄 친 부분 있죠? 거기에서 은느니가에 붙는 말이 핵심이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주어동사의 일치는요. 이 핵심의 수와 인칭에 맞춘다는 거. 일단 이 내용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. 기본 원리니까요. 이제 화면을 멈추시고 필리기 하시고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. 이제 이걸 계속 연습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